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약 20% 정도가 관절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관절질환 하면 사실 관절연만을 떠올리긴 하지만 정말 많은 관절질환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바로 이 관절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관절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관절건강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통증 때문입니다. 관절질환의 대부분이 통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특별히 특정 운동을 하는 게 아니어도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굉장히 일상적인 활동에도 불편함이 커져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의 제한 때문입니다. 이 관절질환은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 연고를 침범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첫 번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도 하시고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기하는 게 이 관절이 너무 아파서 그런 경우를 또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변의 상황 때문인데요. 질환이 심해지고 일상적인 활동 수행이 많이 어려워지면 일부 환자들은 완전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감정적인 부담도 느끼게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관절질환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절질환의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절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관절 건강을 미리 신경 쓰지 않아서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202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20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수술이 관절염 등으로 생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라고 하지만 관절 막 쓰고 인공관절 수술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좀 근본적인 관절 건강을 지키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절에 대해서 그리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를 생각해보면 이도 뼈죠. 뼈는 단단합니다. 그런데 무릎 같은 자주 굽혔다 폈다 하는 곳에서 단단한 뼈와 뼈가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게 맞부딪히면 굉장히 아프고 소리도 날 수도 있고 유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뼈 끝에서 하나의 커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뼈의 끝에 위치한 연골, 이를 덮고 있는 관절낭, 그리고 인대와 근육 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절은 우리 몸에 약 230개가 존재합니다. 사실 어디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관절은 없지만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다리에 있는 관절입니다. 고관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엉덩이 관절, 그리고 무릎관절, 발목관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여기가 더 문제가 되냐 하면 요즘 비만 인구가 많아지면서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 이 관절들에 많이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몸이 무거우면 관절이 자꾸 압박을 받으면서 움직이니까 연골이 달아버리게 됩니다. 연골은 달아버리면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관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관절이 하는 중요한 역할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당연히 많은 역할이 있지만 대표적인 관절의 역할 두 가지는 바로 움직임 제어, 그리고 충격 흡수입니다. 먼저 움직임 제어로는 관절은 뼈를 연결하고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걷기, 뛰기, 앉기, 일어서기 이런 것 같은 일상적인 모든 동작을 할 때 대부분을 관절의 움직임에 의해서 의존합니다. 관절은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작동하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또 근육과 협력을 해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격 흡수로는 관절이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절의 충격 흡수 기능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충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뼈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바로 관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관절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내 조직을, 내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걸리는 관절염과는 다르게 30대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붙는 증상도 생기고요.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가 대부분 관절염 하면 생각하는 그것이고요. 이 퇴행성 관절염을 막기 위해 우리가 조금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연골이 점점 마모가 되면서 뼈와 뼈가 만나게 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뼈가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으로 통증이 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관절에 많이 생기고요. 무릎에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 허벅지와 종아리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몸에 하중을 많이 견디는 곳이고 거기에 몸무게가 더 증가하게 되면 무릎관절은 증가된 몸무게만큼의 하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2배, 3배로 하중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골반의 하중이 남성보다 더 크고 하체 근력은 남성에 비해 약해서 남성에 비해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발병률이 약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서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바로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이 높아질수록 무릎관절의 하중이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고도비만일 경우 과체중 및 정상체중보다 관절 건강 악화의 위험이 여자는 4배, 남자는 4.8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체질량지수, BMI가 증가할수록 관절염이 발병할 교차비가 증가한다. 쉽게 말해서 살이 찔수록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2001년에 네이처즈에 실린 논문이고요. 참고로 여러분이 만약 고도비만은 아니더라도 과체중이시라면 딱 5kg만 감량해도 하중 자체가 3배 감소, 그러니까 15kg이 감소하기 때문에 통증이 실제로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연골의 구성 성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 콜라겐,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싼 화력이라는 수분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골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구성 성분을 충분히 채웠을 때 바로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약으로 채울까요? 아닙니다. 바로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서 이 연골의 구성 성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골의 구성 성분을 채우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성분은 역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의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관절 건강에 있어서 연골만 중요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골 건강과 더불어서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이 같이 합쳐져야 바로 관절이 건강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골대사, 골밀도, 근육의 증가에 바로 단백질이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노인들의 단백질 섭취가 골대사에 영향을 주고 골경량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백질을 매일매일 체중 1kg당 단백질 1.2g 이상을 섭취하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을 채우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성분은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입니다. 관절에 글루코사민이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그 이유는 글루코사민이 바로 프로테오글리칸의 전구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파괴를 감소합니다. 또한 활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관절의 윤화액 생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연골 부위를 보호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글루코사민은 우리 관절에 아주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실험 내용이 담긴 논문 한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글루코사민 황산염을 1500mg씩 3년간 무릎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45세 이상의 여성 414명을 대상으로 섭취를 시켰는데요. WOMAC라는 퇴행성 관절염 척도 지표가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관절염이 좋아졌다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대조근은 오히려 5.4%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절강 간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절강이란 두뼈가 위치하는 지점에 활액으로 찬 주머니를 말하는데요. 이 관절강의 간격이 글루코사민 섭취 그룹은 0.003mm 증가 대조근은 0.33mm 협착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무릎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성분 마지막 세 번째는 식이유황이죠. MSM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MSM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먹자마자 안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MSM이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형 콜라겐의 합성 필수 물질입니다. 이 콜라겐은 관절 연골에 탄성을 줘서 뼈와 뼈 사이의 압력과 긴장을 줄여줍니다. 중요한 건 또 항염 작용을 하는 영양소가 MSM이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글루코사민 만큼 좋은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MSM을 섭취했을 때의 실험 논문도 있습니다. 무릎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46세에서 70세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MSM 하루 6g씩 12주간 섭취를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WOMAC 퇴행성 관절염 척도 지표가 좋아졌고 통증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 활동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체중 조절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무언가 음식을 먹거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관절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글루코사민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글루코사민 하루 권장량은 1500mg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일 도가니탕을 한 그릇 이상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도 흡수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개나 랍스타, 새우 이런 음식을 또 먹어야 하는데 매일 도가니탕 한 그릇을 드실 수 있으신가요? 단지 관절 건강만을 위해서? 또는 매일 랍스타를 드시는 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이나 MSM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그것으로 관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모두 옳은 것은 또 당연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 MSM은 유기황인데요. 쉽게 말해 황에 산소가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품 간 직접 비교는 이 시간에 하지 못하지만 무기황이라고 중금속이 포함된 MSM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 중요한 건 믿을만한 건강식품을 골라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만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관절 건강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건강기능식품은 바로 아메이 뉴티리라이트의 조인트 가드라는 제품입니다. 조인트는 관절이라는 뜻이고요. 가드는 방어라는 뜻이죠. 즉 관절을 지켜주는 그 정도의 이름의 뜻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품 주요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글루코사민 황산염을 하루 기준치죠. 1500mg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관절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MSM, 식이유황도 하루 1500mg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글루코사민과 MSM이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앞서서 드렸고요. 이러한 건강식품을 고르실 때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부원료입니다. 글루코사민, MSM만 딱 들어있으면 사실 몸에서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시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 특징이 아니라 인체 생리적인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인트가 되는 비타민C가 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단백질과 비타민C입니다. 또 당연히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염증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비타민C이고요. 또 부원료가 있는데요. 바로 아세로라 농축물, 상어연골 추출물, 히알루론산, 보스웰리아 추출물, 과일건조 혼합물이 함께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부원료를 이렇게 꼼꼼하게 넣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만든 제품이 아니라 되게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에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제품 정보란입니다. MSM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M을 섭취했을 때 관절 통증 및 불편함이 감소했다. 그런 지표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정보로 나와있습니다. 관절과 연골의 역할, 앞서 말씀드린 프로테오글리칸, 콜라겐 등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글루코사민, 역시 노화에 따라서 프로테오글리칸의 합성 능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섭취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절 건강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몸에서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삶의 질과 관련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이 바로 관절이기 때문에 이 건강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지킬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암의 제품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상세 내용이나 댓글에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